이거 손 조심해요. 오. 오. 조심, 조심. 좀 왜 저래. 이거 비가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확 들어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가 빼줄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도 빠졌다. 야, 잠깐만. 아, 나 이거 정말. 이거 바닥이. 아, 나 이것들. 선생님, 바닥이 어떻게 안 빠져요? 나 봐, 나 봐. 빠지는 눈이 안 빠질 수가 있어. 하나, 둘. 우와, 나 봐, 나 봐. 상희, 상희. 상희야, 너 진짜. 야, 너 힘쓰라고 잡았는데 뭐야. 이거 바닥이 빠지지가 않아요. 아, 대사사이스. 잠깐만, 나 봐, 나 봐. 나 빼줄게. 잠깐만요. 아, 이 자식이 이거. 우와. 우와. 조심해, 조심해. 잘해야겠다. 야, 형. 형님. 두 달이 다 바뀌면 어떡해요. 하나, 둘, 셋.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이거 출발. 야, 뭐 하냐. 아, 참. 아니, 발을 때려면 어떻게 이거를. 이걸. 이거 집에 씻고 가야 되는 양말을. 아이, 장화가.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아, 이거 괜찮아요. 다시 쉬는 거야? 쉬는 거지, 쉬는 거지. 이거 맨발로 하는 게 낫겠다. 아니, 거머리부터, 거머리. 어? 장화점 어디 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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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서, 어디서. 여기 들어갔어. 아니, 꽁트야,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장화가 없었는데? 아니, 장화가 없었는데? 아니, 벽 아니라 장화가 없었는데. 진짜 장화가 없었다. 어, 장화가 없었다. 어, 장화가 없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야, 상품 주는 거야? 장화가 없었다. 아, 찼다, 찼다. 누가 잡아당기고 있는데요? 빨리 해. 장화가 없었다. 미션 성공. 와, 이게 웃기려고 하는데. 장난 아니네. 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아, 자식들. 패션 권역이라고, 지금. 자, 일로 넘어갈 거 없었다. 일단. 잠깐만, 돌려, 돌려, 돌려. 내린 다음에, 카트에서 내린 다음에 옮길까요? 카트 채로 하기에는 카트가 너무 위험할 거 같으니까. 아, 그 카트, 아까처럼. 아까처럼. 한 명 있으면 수리 잡아. 잠시만요, 이거 수리를 잡아야 돼. 그러면은. 잡아, 잡아, 잡아. 조심해, 조심해. 그냥 막 하면 안 돼, 이거. 제가, 제가 아직 여기를 못 잡았어요. 잡아, 잡아, 잡아. 제가 아직 못 잡았어요. 제가 아직 못 잡았어요. 제가 아직 못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다. 거기 주행자라.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됐어. 이제, 그렇지. 이제 움직일까. 아니, 잠깐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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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니, 잠깐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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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떻게 지를 건데. 아니, 들어, 이쪽으로 들어. 아니, 이게 나아. 형, 세워야 돼요. 야, 세워, 세워. 아이씨. 자, 됐어. 야, 됐어. 야, 우리 소리 치지 말자. 아니, 이게 나아. 자, 얘기 해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따라해 주세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일단 돌리고. 어떻게, 어디 돌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올리면 돼. 올리면 돼. 똑같이 제가 잡을 테니까 잡으세요. 자, 조심해, 조심해. 자, 하나. 조심해, 조심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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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조심해, 조심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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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제 내려놔. 야이씨. 자, 하나,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밀어야 돼. 안으로 밀게요. 원, 투. 아니, 기대할까요, 안전하게? 됐어. 그렇지, 이쪽에 안전하게. 안전하게 기대하는 게 낫나? 됐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고정권. 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 뭐 해본 거야, 그러면? 내가 안 해봤어?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아까 전에 뭐. 뭘로 했다는 거야, 이거. 아니면 여기 한 명, 형. 잡고 가시면 안 돼요? 안 되나? 안 돼, 차 뒤인가 여기 사람 있어. 안 돼. 살이 좀... 살이 좀... 물~~ 감사합니다.